4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요약지 178페이지 양가로 2번 등기명이신탁입니다. 또는 중간생략형 명이신탁입니다. 2자간 명이신탁을 했죠. 양자간 2자간 명이신탁, 이건 3자간 명이신탁, 3자간 명이신탁 또는 등기명이신탁이라고 합니다. 3자간인데 먼저 매도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매수인이 있습니다. 매수인이 있고요. 수탁자가 있습니다. 수탁자가. 원래 매매계약을 했으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매도인은 등기를 넘기면 끝날 것인데 매수인, 인, 신탁자와 수탁자가 명신탁의 약정을 맺고 맺었는데 이 명신탁의 약정은 무효이고요. 그로 인한 물건 변동 효력 등기도 무효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효를 가지고 선악을 불문하고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물론 제3자가 수탁자의 배의명에 적극 가담하면 무효가 되겠습니다. 이 수탁자가 수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해도 형법상 횡령죄의 재책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명신탁 유형 세 가지 모두 다 수탁자가 수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해도 횡령죄에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명신탁 약정 해제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불가능하고요. 다만 이 무효인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소유자는 만약에 갑이 신탁자고 을이 만약에 매도인이고 병이 수탁자라면 이때 병명의로 등기되어 있어도 소유자는 을입니다. 따라서 을이 무효인 등기 말소 청구해야 되는데 을이 안 하면 갑이 을을 대위해서 말소 청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매매계약은 유효하기 때문에 이 매매계약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갑명의로 경료하는 때에 갑이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계약명의 신탁입니다. 계약명의 신탁 양가로 3번 179페이지 계약명의 신탁이 있는데 계약명의 신탁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매도인이 팔았습니다.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팔았는데 매수인은 자기 돈 주고 산 게 아니라 전주, 물주, 자금주, 스폰서, 즉 신탁자가 따로 있었습니다. 이 신탁자와 매도인과의 관계에서는 매수인이지만 신탁자와의 관계에서는 수탁자가 되겠죠. 수탁자가 되는데 이 두 사람 간의 명신탁의 악증은 무효입니다. 그로 인한 물건 변동 효력도 원래는 무효인데 다만 이 경우에는 즉 매도인이 두 사람 간의 명신탁의 악증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 즉 매도인이 선인인 경우에는 유효하고요. 그 다음에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제3자가 수탁자의 매명에 적극 가담하면 무효고요. 이 매수인인 수탁자가 수탁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형법상 횡령죄의 제책이 성립하지 않는다. 명신탁에서는 모두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신탁자는 수탁자를 대상으로 명신탁의 악증 해지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는 불가능하고 다만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당이득금을 얼마로 보아야 하는가? 매수자금 금원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아니면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예를 들면 도곡동 땅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도곡동 땅을 20억에 사가지고 MB처럼 20억에 사가지고 보스코 건설에 260억 정도에 팔아가지고 약 200억 정도가 세금을 내고도 남았습니다. 그러면 200억 돌려달라 할 수 있다. 아니면 실제 대준 돈 20억만 돌려달라 할 수 있다. 뭐가 답이냐고요? 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 명신탁의 악증이 이루어졌다면 매수자금 금원만 부당이득하였다고 보는 게 상당하고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부터 명신탁의 악증이 이루어졌다면 그때는 불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부동산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고 있고요. 신탁자는 모든 명신탁에서 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진액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 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진액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되겠습니다. 179페이지 종중배우자 종교단체 특례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180페이지 명신탁 약증에 대한 벌칙인데 5년 이하의 진액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게 명신탁자, 그 다음에 3년 초과 장기 믿음기자 허위단모목록을 제출한 자 5년 이하의 진액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그 다음에 3년 이하의 진액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게 명수탁자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과징금입니다. 과징금은 5년 이하의 진액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경우 부동산 평가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용으로 정합니다. 일률적으로 100분의 30이 아니라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용으로 정한다는 것 주의를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도 역시 과징금 부과받은 사람만 이행강제금 부과가 되는데요.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1년 안에 실명등기 안 하면 부동산 평가액의 100분의 10 또 1차 이행강제금 부과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실명등기 하지 않는 경우에 2차 이행강제금 부동산 평가액의 100분의 20을 부과하고 끝입니다. 명의 수탁자는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아니죠. 5년 이하의 전액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인 신탁자 3년 초과 장기 미등기자 허위모 담보목록을 제출한 자만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1페이지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자 이제 실무 가장 중요한 게 실무가 5문제에 출제됐는데요. 작년에 5문제가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경공매 매수신청들의 한 문제 나왔습니다. 그 외에 앞에서 공부한 내용이 이제 실무에서 한 문제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요약지 181페이지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자 1번 대학력인데 대학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집주인이 바뀌어도 세입자는 계속 계약기간 동안 살 수 있는 힘이 대학력입니다. 즉 임대인이 아닌 제3자에게도 누구에게나 임차권이 있음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이 대학력입니다. 원래 대학력이라는 것은 물건적 효력이죠. 임차권은 채권입니다.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대학력권을 갖추면 즉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하면 그 다음날 오전 0시부터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대학력이 생깁니다. 근데 만약에 급박산해 보면 기억에 전입신고를 잘못하면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이런 공동주택은 동호수까지 정확하게 전입신고를 해야 되고요. 주민등록이 집권 말소되더라도 대학력은 상실합니다. 그리고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됩니다. 중간에 이사갔다 다시 돌아오면 다시 돌아오는 다음날 대학력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리얼의 배우자 등 가족만 전입신고를 한 경우 대학력이 인정됩니다. 가족 중 일부가 전입신고 돼 있어도 대학력이 인정되고요. 그 다음에 가족의 주민등록을 남기고 임차인만 일시적으로 주민등록 이전돼도 역시 대학력은 인정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우선변제권이 있는데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이 있는데 우선변제 최우선변제 자 먼저 최우선변제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우선변제가 있습니다. 우리 법조문에는 최우선변제라는 말은 없습니다. 학자들이 쓰는 말이고요. 다른 단보물 끈자보다 우선변제 그 다음에 소외김차인 우선변제 최우선변제 법 8조에 의한 우선변제 다 같은 말입니다. 자 최우선변제를 받으려면 대학력만 갖추면 되고요. 대학력은 주택의 인도 인도가 이사입니다. 그 다음에 주민등록이 전입신고입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다음날 오전 0시에 대학력이 생깁니다. 우선변제는 대학력에다가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됩니다. 주택은 전입신고고 전입신고이고 상가는 사업자 등록신청이죠. 그 다음에 확정일자 받으면 확정일자 받은 당일날 우선변제 효력이 생깁니다. 자 따라서 1일날 이사하고 2일날 전입신고했다면 3일날 오전 0시에 대학력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1일날 이사하고 2일날 전입신고하고 3일날 확정일자 받았다면 3일날 우선변제 효력이 생깁니다. 가령 근저당 설정도 3일이라면 근저당권자와 이 확정일자 임차권자는 동순위 안분배당입니다. 같은 3일입니다. 확정일자 받은 시각이나 근저당 설정정기의 한 시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만약에 이사를 3일날 하고 전입신고를 2일날 하고요. 확정일자를 1일날 받았다면 확정일자 받은 당일날 우선변제 효력이 있다라고 했는데 단 전제조건이 대학력을 갖춰야 됩니다. 대학력은 그 다음 날 오전 0시입니다. 두 개를 다 갖춘 따라서 확정일자를 1일날 받았다 하더라도 우선변제 효력은 4일날 오전 0시에 생깁니다. 따라서 근저당이 3일이라면 근저당권자가 먼저 배당받고요. 만약 근저당이 4일이라면 같은 4일이라도 근저당은 오전 9시는 넘어야 되고요. 이건 오전 0시이기 때문에 1일날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이 우선변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최우선변제 우선변제에 대해서 받는 요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182페이지 이 182페이지 우리 그 표 요게 2021년 5월 11일부로 개정이 됐습니다. 우리 요약지 182페이지 이게 개정이 됐는데 2021년 5월 11일부로 자 서울인 경우에 서울인 경우 우리 교재는 1억 1000만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1억 5000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1억 5000만원 이하인 경우 나누기 3을 해가지고 5000만원까지 최우선변제 받는 걸로 2021년 5월 11일부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과미력재권역은 과미력재권역은 우리 요약지에는 1억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1억 3000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1억 3000만원 이하인 경우 나누기 3을 해서 100만원 단위로 절하를 해서 뒷 끝다리를 끊어버리고 얼마까지냐 하면 4300만원까지 4300만원까지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과미력재권역이 아닌데 과미력재권역에 준하는 보를 받는 게 세용화 세종용인 화성에 김포가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김포 김포시가 집값이 많이 올랐죠. 그래서 김포가 포함이 됐습니다. 요즘 김부선이라고 말이 많더라고요. 김포, 부천선, GTX 어쨌든 김포도 과미력재권역으로 해당이 되었습니다. 2021년 5월 11일부로 그 다음에 광역시 광역시인 경우에 6000에서 2000만원인데 이게 개정됐습니다.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나누기 3을 해서 100만원 단위로 끊어버리면 2300만원까지 재우선변제 받고요. 김포시 여기에 광역시에 있던 김포시는 위로 과미력재권역으로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이천하고 평택이 추가됐습니다. 이천하고 평택 이천시와 평택시도 광역시의 준환은 보호를 받는 것으로 개정됐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지역입니다. 그 밖의 지역 기타지역 기타지역의 경우에는 5000만원 이하인 경우 5000만원 이하인 경우 나누기 3을 해가지고 종전 1700이었는데 5000 이게 6000으로 바뀌었죠. 이번에 5월 11일부로 6000만원으로 바뀌어가지고 2000만원까지 최우선변제 받는 것으로 5월 11일부로 5월 11일부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김포가 과미력재권역에 포함됐고 옛날에 광역시에 포함되었는데 이천평택이 광역시로 새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광역시에 준환은 보호를 받는 것으로 실제 광역시가 된 것은 아니고요. 자 우리 요약지 182페이지 맨 밑에 하나의 주택의 동그라미 2번입니다.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그 각 보정금 중 일정액의 합산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정금을 일정액의 합산액에 대한 각 임차 보정금 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정금 중 일정액으로 본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하나의 주택에 183페이지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 이들을 1인의 임차인으로 이들의 각 보정금을 합산한다. 말이 좀 어려운데 가령 기타지역이 계산하기가 좋으네요. 계산하기 좋은 걸 한번 보면 만약에 기타지역 그 밖의 지역에 다가구 주택이어가지고 이 방이 20개가 있습니다. 근데 보정금이 각각 2천만 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총 얼마입니까? 2천만 원씩 20개니까 4억이죠. 만약에 이 건물이 경매에 4억에 경매 넘어간다면 최우선 면제 다 해주고 나면 남는 돈이 하나도 없죠. 최우선 면제는 저당권보다 먼저 최우선 면제 해주잖아요. 따라서 이게 4억을 다 배당해주는 게 아니라 이 매각 대금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배당을 해줍니다. 따라서 2천만 원씩 다 못 받고 천만 원씩 밖에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뭐냐면 만약에 기타 지역에서 또 하나 사례를 들면 기타 지역에서 예를 들면 기타 지역에서 부부가 있는데 부부가 있는데 부부가 6천만 원씩 6천만 원 6천만 원 이렇게 따로따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도 되죠. 만약에 아파트에 방이 두 개면 가정공동생활을 하면서 이런 경우에는 최우선 면제 한 사람 몫인 2천만 원 부부가 두 명이기 때문에 2천 2천에서 4천만 원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냐 아니면 부부니까 2천만 원만 받을 수 있냐 아예 최우선 면제 못 받느냐 이게 문제인데 결론은 이 두 사람의 보증금을 합산해서 하나의 보증금으로 본다고요 한 사람이 1억 2천만 원 으로 임대차 계약 체결한 걸로 보니까 최우선 면제 한 푼도 못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하면 잔머리 굴려도 소용없다. 부부가 가정공동생활을 한다면 두 사람의 보증금을 합산해서 한 사람이 1억 2천만 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명령입니다. 우리 등기법에 임차권 등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임차권 설정 등기가 있고 명령에 의한 등기가 있습니다. 설정 등기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하는 등기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명령에 의한 등기는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만 명령에 의한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명령에 의한 등기를 하게 되면 대학력과 우선 면제권을 취득하게 되고 이미 취득하고 있던 사람은 존속하게 됩니다. 계속 유지됩니다. 그 임차권 등기 명령에 소요되는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임차권 등기 말소하는 것 하고 보증금 돌려받는 것은 동시행이 아니라 선이행입니다. 보증금부터 돌려받고 임차권 등기를 말소해 주면 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등기가 되고 난 집에 새로 들어온 새로운 세입자는 최우선 면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면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명령에 의한 등기든 합의에 의한 설정 등기든 등기의 효과는 똑같습니다. 둘 다 경매에 넘어갔을 때 배당요구 안에도 당연 배당 채권자에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4번 임차권 등기 명령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임대차 기간 등부터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